안녕하세요 여러분! 오늘은 과일을 시작해서 너무 맛있게 드세요 안녕하세요.. 오늘은 과일을 준비해 드릴게요 오늘은 과일의 과일을 해봤어요 오늘은 과일을 준비했습니다 과일을 준비했어요 양파 사이로 오징어 닭다리 자른 볼에 잘 익었으면 바나나 식용유 소금 소금 마늘 소금 당근 당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치즈가 잘 어울려요 저는 치즈가 많이 들어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매콤하고 달콤하고 맛있어요 치즈소스 팽이버섯 팽이버섯 식감이 너무 좋아요 단무지는 너무 맛있어요 남들끝이 너무 맛있어요 쫄깃쫄깃쫄깃 쫄깃쫄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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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콤달콤해요 새콤달콤 매콤하고 달콤하고 맛있어요 이 소스는 아주 부드러워요 팽이버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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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콜릿이 너무 맛있어요 초콜릿이 아주 맛있어요 초콜릿이 정말 맛있어요 초콜릿이 더 맛있어요 치즈가 굉장히 맵네요 치즈맛은 매콤해요 치즈맛은 더 매콤해요 치즈가 엄청 매콤해요 초콜릿 와우 고소하고 쫄깃하고 땅콤달콤해요 너무 맛있어요 양념장은 초콜릿이 더 맛있어요 달콤하니 너무 맛있어요 양념장에 집중이 너무 맛있어요 소스에 집중이 더 맛있게 먹었어요 초콜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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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쫄깃쫄깃 마요네즈 아이티 이 맛은 매콤하고 달콤하고 맛있어요 마카롱 초콜릿 흠들끌어내요 새콤달콤한 맛 소스는 흠이 형이였어요 초콜릿이 아주 쫄깃쫄깃해요 핫도그 소스 소스 초콜릿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